유튜브 채널 이렇게 호텔의 수영장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본 것이 난생 처음인 듯 합니다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지 않고 다만 노천온천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인 호텔 수영장에서 자유스럽게 수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다가 한번 돌아와 봅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출수도 있지만 영하 10도 정도의 날씨에도 수영장 물이 따뜻해서인지 온천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즐거운 수영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네번째 영상 구독과 좋아요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